안녕 넷플릭스 아니요 첫 연기 파트너 가족에 대한 의지가 강한 친구고 새벽일 연기하면서 인생을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 고독함 진짜야? 너무 어려웠어 너무 어려웠는데 좋은 감독님이랑 좋은 선배님들 만나서 잘 마무리한 것 같고 근데 아직도 계속 어렵기는 해 갖고 싶다 내가 한 지 11년 된 일 다른 점이 없냐? 모델 할 때는 조금 더 편한 것 같고 배우 할 때는 아직은 많이 서툰 것 같은데 재밌어 둘 다 재밌어 타투리 선생님이랑 열심히 연습했고 궁금하면 넷플릭스를 통해 확인해 알았니? 사랑 얘기 사랑에 빠진 여자 해보고 싶더라 내 얼굴에서 여기 점 두 개가 연달아 나있거든? 그 점을 되게 좋아해 근데 여긴지 여긴지 모르겠어 길 가다가 고양이 만나면 너무 행복해 내가 술을 좋아해 오징어 게임 촬영하면서 저녁 먹을 때만 되면 선배님들한테 오늘은 어떠세요? 정 파티 플래너라고 혜수 선배님의 별명을 붙여주셨어 알았어 가장 좋은 친구 외로움을 제일 많이 달래줬던 친구가 넷플릭스였어 넷플릭스 팬들 우리 영원하자 안녕 오케이 큰 자산 나라는 배우가 많은 걸 얻고 배울 수 있었던 나 매력있어 형을 위해서 그 집단에 참여하지만 병안에 벌어진 약행들을 흥므하기 위해서 몸을 던지는 그런 정의감이 벗이는 것 같아 아이씨 대한민국 경찰이에요 형 어딨어 빨리 나와 형한테 어 아삭하다 잘 살아라 수고하십시오 준호아 뗄 수 없는 어떤 방향이 제일 귀엽더라고 나는 동그라미 봤을 때 제일 귀엽더라고 더웠어 겨울은 죽고 거의 그 옷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애착이 간다 아 되게 이상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울렸던 것 같아 중고등학교 때 좋아해서 했던 웨이브 웨이브? 웨이브는 할 수 있지 이렇게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남부짖아 내가 뽑는 거 아, 셀카 잘 먹는 거 같은데? 셀카 잘 찍는 팁 있을까? 팁! 최대한 자신 있는 표정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웃는 게 그나마 제일 낫다고 해서 야야! 근데? 우리 아버지가 전복 양식을 하시거든요 그 센 거를 잘라서 회로도 먹다가 닭 끓은 라면에 살짝 데쳐먹으면 라면 샤부샤부처럼 그런 그 식감이 아주 최고야 고민이 안 하나? 어쩌다 보니까 드라마에서 선배님들 좋아하는 연안함 역할을 해서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그렇게 봐주시는 거 같아요 오징어 게임 아직 안 보셨죠? 아주 잘 나왔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내 마음이 너무 좋을 거 같아 바랍니다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!